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투표수가 선거인수 그러니까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더 많은 선거구는 총 37군대입니다. 이들은 흔히 유령투표 문제 혹은 마이너스1 문제로 불립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이들은 전산조작의 부작용을 인해서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해빈점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전국의 37군대라 되는 투표수를 하나씩 빼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 표의 차이가 발생하는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택시의 선관위 사례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투표수 문제는 마이너스1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가 5월 8일에 확인한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가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의 3,526명이었습니다만 투표수가 오히려 교부된 그런 투표용지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3,529명으로 투표수가 3매나 더 많이 나온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죠. 평택시 서정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수가 3,529명, 지역구 투표수가 3,515명입니다. 모두 14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례대표 투표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권자들은 두 가지의 표를 갖고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정당투표와 후보투표에 각각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유권자들이 지역구를 찍지 않고 그냥 들고 가버렸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전작업이 또 있었던가라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전주시 완산구 사례입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련 기자가 5월 19일에 특정 보도한 내용은 전주 완산군 3003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보다도 투표수가, 투표용지의 수가, 신매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된 용지보다도 10매 정도가 투표함이 더 발견된 것입니다. 5월 9일 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충련 기자는 추가 취재에 들어가서 마침내 5월 19일 날 특정 보도를 하게 됩니다. 특정 보도의 내용은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수작업 문건을 인수하고 바로 그것을 특정 보도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를 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날 가장 위쪽에 왼쪽에 있는 정보입니다. 7시 26분에 투표지 분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칸입니다. 투표함은 2개였고 선거인수 1번은 투표용지 교부수입니다. 선거인수가 바로 1번이고 투표용지 교부수는 4673회였습니다. 다음 칸입니다. 투표소 2번입니다. 4683회, 그것은 바로 신매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와의 차이는 0이 되어야 되지만 심사착오란 메모와 함께 마이너스 10이 적혀 있습니다. 교부된 투표용지수보다도 투표하면서 발견된 투표수가 열매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개표 종료 시까지 재검표를 통해서 꼼꼼하게 재확인 작업을 벌렸지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무를 담당한 이진석 선거개장은 조충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투표수가 10매나 더 많아서 곤혹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현행법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는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점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진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상황과 마주한 선거 관계자들은 상부기관인 전북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보관선에서 이를 일단락시켰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방식의 이 처리는 수사기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의 판결을 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투표용지 관리 문제가 허술하였던 것이 바로 4.15 총선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발급된 투표지보다 확인된 투표지가 많은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행해져야 되고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병호TV의 영어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로 G-O-N-G 공TV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제 이름인 공병호 G-O-N-G B-Y-E-O-N-G H-O 띄우지 않고 그렇게 치시게 되면 공TV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에 여러분이 기여하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